전수연 마음마저 늙어지면 인생 재미없지 세월을 가게도 인생은 한걸음씩 지나가고 돌아보며 추억하는걸요 사람이 느껴지고 풍경소리 마음에 닿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흥강물 기도하게 되는 나이야 벌점 많은 나이야 그래서 소중하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또 많아질수록 바람에 느껴지고 풍경소리 마음에 닿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풍경을 기도하게 되는 나이야 별점 많은 나이야 그래서 소중하지 소중하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풍경이 더 많아질수록 풍경이 느껴지고 풍경소리 마음에 닿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풍경을 기도하게 되는 나이야 풍경이 느껴지고 풍경이 더 많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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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이 더 많아질수록